우리 마트니 미국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나 영어도 배워왔다! 진짜 뭔데? 마이네미스 미니라고 해. 와아! 형도 주려고 선물도 사왔지. 진영은 사왔어?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이야 이거 명품 구라다! 우와 진짜 재밌다. 구라다! 형도 있어요 형도 있어요? 나 있어? 더 큰 거! 이야 우리 지연이 어디서 이런 쎄쎄! 가 나오는!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겐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 것 같다. 왜? 겉은 정말 화려한 포장이지만 내용물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효자손을 주었구나. 그것도 미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안 거를 말이야. 장난 아니야? 왜? 장난해? 왜? 니가 가는 미국에는 설악산이 있냐? 수사하고 가도 있어. 그럼 러시아 가면 순둘바이가 있어 이거지? 맞잖아 너 그럼 유럽 파리 가서 광어해 먹고 와. 캐나다 가서 순댓국 먹고 라고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야! 야 야 유수현 너 또 너무 심하다. 미안해 형 나도 모르게 그만. 너 가자. 어 진짜? 그래 너 가자. 박빛 뭐라 하지마. 괜히 효자손 이런 거 싸워서 형들 싸우잖아. 이거 버려 이거 이거. 아 이거 왜 버려 나 등간지럽단 말이야. 야 효자손이 뭐가 필요해? 큰 형 손이 있는데. 뭐 그런가? 시원해? 많이 시원해?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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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그럴 줄 알고 부채 준비했잖아. 와 시원하겠다. 우리 지현이가 나에겐 조금 독특한 부채를 주었다. 시덕이 형 부채는 캐릭터가 활짝 웃고 있고 그리고 내 부채에는 학원 강사들이 마치 연예인처럼 활짝 웃고 있는 학원 홍보용 부채를 주었구나 장난하냐? 왜? 장난해? 왜? 이제는 복학생도 못 살았서 재수생까지 알아 이거냐? 아니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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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너랑 맨날 같이 다니면 되겠네 왜? 너랑 같이 다니면 재수 없으니까 뭘 재수 없어 야 내가 너 시덕이 형 왜 좋아하는지 아냐? 왜 좋아하는데 그 누구보다 세상 누구보다 재수 없는 놈이거든 야 유세형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왜? 잘생긴 게 재수 없는 거냐? 네가 지금 사람 이렇게 재수 없게 만날까 봐 네가 지금 사람 이렇게 재수 없게 만날까 봐 아 이 녀석이 해도 해도 그렇지 형 팔을 이렇게 물면 어떻게 이 녀석이야 못돼 에휴 이 녀석 일단 상처 부위를 묶은 다음에 숫자를 두어 피를 빨아야 돼 자 빨아 지현아 너 어제 엄마가 해주신 김치찌개 먹다가 재채기 한 적 있지? 어떻게 알았어? 청국장 됐더라 청국장 됐더라 청국장 됐네 소풍장 됐네 그래서 이거